그래서 이중매매 이야기는 기본소에도 있으니까 가서 기본소를 잘 정리해 주세요. 무슨 매매요? 이중매매. 잘 풀리게 되면 여러 가지 다 내 거 만들 수 있는 좋은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면 불공 제목이 뭐죠? 이게 불공 뭐죠? 이게 정한이 있죠? 제목이 뭐죠? 검률행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갑이 궁박하다든지 또는 경솔한다든지 또는 경험이 없어요.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사실을 을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을이 뭐해서? 이걸 교무에 뭐해서 을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을이 뭐해서? 악용해서. 그럼 을은 뭐할까요? 기부. 준 것이 있고 뭐가 있을 것이다? 테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한 9억짜리 토지인데 만약에 갑이 경험이 없어요. 세상 물점 모르는 시골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경을 이용해가지고 을이 3억 주고 산 경우. 얼마 주고? 3억. 기부는 뭘 준 거고? 3억을 제공했고. 테이크는 뭐한 거예요? 수입권을 이전받았죠. 가치가 얼마예요? 아니 가치가 9억 아니요. 근데 3억을 샀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뭐하는 거예요? 을이. 이게 현저의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폭리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요? 폭리 행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위? 폭리 행위를 갖다가 뭐라 한다. 불공정한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무슨 행위다? 폭리 행위예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기부 앤 테이크 있죠. 기부를 갖다가 이제 책에서 쓴 말은 뭐냐면 급부. 뭐 쓴다고요? 급부. 테이크는 받은 거예요. 반대 급부. 이게 쓴단 말이에요. 뭐하고 뭐하고? 급부와 반대 급부가 현재에 차이했다는 얘기죠. 뭐 취했다는 거예요? 폭리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사조는 백삼조 예시 규정. 무슨 규정이요? 백삼조 예시 규정. 그러니까 타당성의 소속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소속이요? 타당성. 타당성.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의 대표가 뭘까? 그렇죠. 증여입니다. 증여는 왜 폭리가 없을까? 이거 보란 말이야 이거예요. 기부 앤 테이크가 차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상 증여는 뭐만 있는 거야? 뭐가 없어? 폭렬한 말씀은 안 된단 말이야. 경매. 그 다음 어디서? 무상계약. 증여는 백사조는 뭐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행위 전 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이는 안 돼. 뭐라 안 된다고요? 무효행위의 추이는 인정이 안 돼. 무효행위를 뭐로 해서 추이는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판례가 오늘 갑자기 이건 된다고 갑자기 나왔어. 뭐로 된다고? 전화는 된다는 판례가 생겼어. 뭐가 된다고요? 전화. 그러면 여러분들 16번 있잖아요. 거기 불공정한이란 말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읽을 때 이 정한 오타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어. 뭐라고? 불공정한 범위. 이렇게 읽어버려. 뭐는 된다. 그렇게 이렇게 끝내버려. 추이는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된다. 불공정한이 아니고 뭐다. 전한 범위. 이렇게 읽어버려. 이게 꼭 나올 것 같아. 느낌에. 이게 정답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답으로 안 나왔잖아. 그럼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네 번째 거.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더니 경무대라고 경무대 경설 무경험은 뭐다? 대리인 기준 궁박은 누구고요? 본인 궁박은 누구다? 본인 기준 판단합니다. 순서를 해보세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있잖아요. 궁박 경설무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맨 앞을 맞춰버려. 본인은 누구다? 궁박 나머지 건 대리인 해서 4번 질문 틀렸고요. 다섯 번째 불범정 범위라는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계약 후가 아니죠. 언제? 계약 체결 법률 행위 시 기준 판단이지 이행기는 아닙니다. 맞는 질문 작년도 나왔던 문제죠. 다음 밑에 17번 문제 불공정 법률의 설명이 틀린 것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인 것도 포함되겠죠. 2. 2. 불공정한 법률 간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증여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기부만 있을 뿐이지 테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리란 말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행위 전한 법률가 적용될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 네 번째 대리인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이고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다음 다섯 번째 경매조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재에 뭐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로 뭐할 수 없다는 것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증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 편 넘기시고요. 18번 불공정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 가로 칠 때가 어디일까요?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일반 법 민법은 일반 거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특정 영역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공박경설 무경험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게 나옵니다. 연습할게. 추정이 안되면 뭐가 안되면 특징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뭔다는 거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반대말이 뭐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뭘 쓰여놓고요. 보호막을 쓰여놓고 그죠? 추정되면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문 박 그대 이렇게 연습하세요. 어디 그대요? 문박 그대 문박 그대 있잖아.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뭐 안되면 추정 안되면 누가 입증 스스로 뭐한다? 입증 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갑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에 혹시 공박을 을이 뭐해서 악용해서 그죠? 을이 기부 앤 테이크가 뭐라면 네? 폭리를 취했단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질문할게요.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입증 책임 나오죠? 네. 자 효령 요건 입증 책임 이 말을 연습하세요. 효령 요건 무슨 책임? 입증 책임이 무효 주장 하는 자한테 있다는가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무효 유효를 주장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자 그러면 갑은 무효를 주장 할까요? 유효를 주장 할까요? 유효를 주장 이쪽은 뭘 주장 할까요? 유효 내가 언제 폭리 취향 이렇게 하겠지? 무효 주장 사람 누구예요? 갑 갑이죠? 네. 그 말은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 추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는 무효 주장하는 갑한테 있다는 얘기는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 뭐가 안 된다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쪽 가볼게요 아까 여러분 통정 해피셨죠? 무슨 표시요? 갑하고 을하고 짜고서 넘어갔다 통정 했습니다 무예요? 의리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병 등기 해갔어요 자 병이 뭐일 수도 있구요 선일 수 있고 뭐일 수도 있까 뭐일 수도 있겠죠 갑은 이 계약에 병은 무효 주장할까 유효 주장할까 병은 이 계약에 뭘 주장할까 갑은 당연히 무효 주장하겠지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이 갑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의 선이는 추정된다는 얘기예요 뭐 된다고요 선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래 누구 저기도 갑이 입증해야 되고 여기도 갑이 입증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는 갑이 입증한다는 얘기는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이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정 안 되니까 스스로 입증이죠 여기는 갑이 입증해야 되죠 갑이 입증한다는 것은 병의 뭐가 선이가 뭐가 된다 추정 된다 그 얘기 앞으로 연습해야 돼 이거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대신 뭐 되면 입증 면제 문 박스 쳐놓고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앞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거니까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의 뭐가 공박 경설 무경험이 뭐가 된다 추정 안 된다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박스 갑은 을서의 X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뭐했으나 합했으나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로 잘못 기재 해야 있다 딱 있는 순간 아 이게 뭐구나 제목이 떠올라야 뭐라구요 제목을 자꾸 연습하세요 내용 몰라도 그러면 지금 서로 서로 무슨 토지 가지고 지금 X토지 가지고 서로 뭐한가 약속했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표시했다 Y토지로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까지 넘어갔을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해놨네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지 이거 X Y 이런 얘기죠 Y토지는 무슨 토지는 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유효일까요 유효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유효가 아니면 또 뭐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 무효라고 생각하시죠 무효라고 하고 싶은데 무효도 아니라는 얘기야 Y토지 기약 성립도 안한 거예요 이건 Y토지 기약 자체가 뭐한 거다 불성립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 엑스토지 가 봅시다 엑스토지는 불성립입니까 아니죠 성립했습니까 무효입니까 아니요 뭐다 유효다 유효다 이 얘기에요 그럼 거기 딱 1번 지면 뭐 나와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절대 읽으면 안 되지 그래도 검사 난다고 또 뭐해 또 다 읽어봐 그래서 완벽주의자분들이 점수가 안 좋아 설명은 잘하는데 시험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지 설명할 목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것 같다 하면 뭐한다 딱 찍고 밑에 있고 읽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2번 매매계약은 Y토지의 유효계에서 성립한다 Y토지는 성립조차도 안했다 3번째 X토지의 매매계약이 뭐하지만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지금 X토지가 지금 퍼펙트하게 뭐한 거야 지금 퍼펙트하게 유효한데 값도 뭐할 수 없고 의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퍼펙트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네번째 Y토지의 계약에서 성립하지만 벌써 틀렸지 뭐 성립조차도 안 했지 다섯번째 XY 어느 토지에서 매매계약이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요 무슨 토지에 대해서는 Y토지는 아니지만 무슨 토지 그럼 19번 문제에서 총칙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립요건 무슨 요건요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뭐다 불성립 갖추면 성립한 다음에 비로소 효력요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효력요건은 무효인 경우도 있고 반대말은 뭐죠 무효가 1번 불확정 무효 2번 3번 불확정 유효 4번 매매계약의 모습은 여기서 다섯가지가 나온다 몇가지요 첫번째 뭐 아예 성립조차도 안 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나오고 두번째부터는 성립했고 불확정 무효 성립했고 확정 무효 성립했고 불확정 유효 성립했고 그러면 이 계약은 뭐한 거예요 이 계약은 퍼펙트하게 4번이기 때문에 값도 이 계약 뭐할 수 없고 이거 착오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절대 뭐할 수 없어요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3번 4번이 늘 정답으로 뜰 확률이 높아 이렇게 나오겠죠 뭐라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였으므로 뭘 했으니까 무슨 문제임으로 착오임으로 예 Y토지 계약을 뭐할 수 있다 시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겠죠 이유는 성주차도 안 했다고 됐어요 또 무슨 토지도 X는 퍼펙트 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O표시 무해에서는 어디서는요 O표시 무해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는 거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X에 초점을 놓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X초점을 놓고 있죠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아까 이런 건 다르죠 이거 이렇게 한 거 있었지 네 네 이건 Y토지로 계약을 만들어야 되지 네 이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이요 그럼 한 장짜리를 보세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A 그 중간에 법민행위 해석 있어요 없어요 있죠 5표시 무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거기다가 5표시 무에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X 서로 일치했는데 표시를 잘못한 경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5표시 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해석이 있어요 규범적 해석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했던 거 똑같이 해보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Y 토지 팔겠다고 해가지고 Y 토지 사겠다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는 초점을 얻어놓고 하는 거고 X에 초점을 놓고 한 거지 그래서 무슨 해석이라 해 놓고 여기는 자연적 해석이라 하고 표시에 초점을 두게 되면 무슨 해석이다 이런 해석도 어떻게 해 놓은 거야 지금 의사의 초점 X에 초점을 두게 되면 무슨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고 Y에 초점을 두게 되면 5표시 무에는 어디 소속이야 자연적 해석이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의사표시 차고 취소란 말은 안 쓴다 그러니까 5표시 무에는 Y 토지는 연습하셔야 돼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성립도 아니고 불성립이니까 Y 토지를 가지고 차고 취소란 말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X 토지는 퍼펙트하게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가 아니고 퍼펙트 유하잖아 X 토지 가지고 차고 취소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무슨 원칙에서는 5표시 무에서는 의사표시 차고란 문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때 자주 나올 거예요 무슨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때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5표시 무효하고 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에서 의사표시 차고 취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해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는 지금 Y 토지로 한 거 아니에요 Y 토지로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 가지고 차고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무슨 취소 네?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이게 5표시 이게 이게 YY가 YY가 5 표시고 XX가 뭐야 무효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없어서 절대 의사표시 차고 문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멋있게 표현합니다 무슨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는 무슨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 차고 문제 절대 없어 그러면 어느 때 차고 문제가 나와요 무슨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 말을 쓰셔야 자꾸 그리고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에서 의사표시 차고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서는 안 나타난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차고하고 뭐 연결한다 5표시 무예를 꼭 좀 연결하시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주는 의사표시 총칙 다 진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습해야 될까요 가서 복습해야 될까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몸만 와 네 그리고 하고싶으면 가서 기출문제 몇 해 있는지 한번 찾아서 기본수에다 적어놔 되게 공부요 됐습니까 네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